기상캐스터 배혜지 2022 브랜드 고객 추천도 대상 2관왕의 영예를 안았습니다. 2022 브랜드 고객 추천도 대상 예능돌 부문 2년 연속 최예나 신인 여자 솔로 가수 부문 최예나 축하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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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서 최예나씨 인터뷰 진행할텐데요. 데뷔곡 스마일리가 음악방송에서 1위를 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우선 너무나도 축하드리고요. 수상소감과 앞으로 활동 계획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예나입니다. 작년에 이어서 올해에 이렇게 멋진 상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사실 동시에 두 개나 받을 줄 몰랐는데 좀 많이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. 먼저 우리 팬분들 또 지금 보고 계시는 많은 여러분들께서 더 열심히 하는 의미로 추신 상인 줄 알고 더 열심히 하는 애나 같으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 축하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네. 사진 촬영 먼저 하겠습니다. 이만함다운 멋진 퍼즐을 드립니다. 눈으로 웃어주세요. 네. 네 좋습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되셨습니까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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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번 더 해볼까요? 사이트 상품을 드릴게요. 일단 최인아님, 예능동이랑 여자 솔로가 신인으로 2관왕 하셨는데요. 2관왕 수사 후보 꼭 할 수 있는 것 같아요. 네, 아, 제가 너무 따져가지고, 그 말씀은 지켜가지고 너무 아쉬운데요. 일단 이렇게 많은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. 저, 그렇게 현재는 약간 책임이 없어서, 또, 이제 2022년 5월달에 맞춰서 인정하고 계시거든요. 그래서 나머지 단순한 연상으로 인정해 주시고 계십니다. 오늘 공부하신 선생님입니다. 화이팅! 이제 마지막으로, 이 지공이! 그래서 엄청 좋아하신 것 같아요. 여러분들 게임도 번, 전산이랑 함께 하트를 발사해 주시는 것 같아요. 근데, 지공이 아, 그때 사실, 지공이 약속한 게 있었는데, 큰 하트를 그녀들이 했는데, 약간 좀 떨려오려가지고, 하트를 발사를 못했어요. 그래서 지금 굉장히, 진심이 저한테 큰 하트를, 발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공이 너무너무 부럽고, 사랑해요! 사랑해요! 감사합니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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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! 한글자막 by 한효정